자 여러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레전드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SG 명인전 명인전이 다시 개최가 됐죠 명인전 개최 기념으로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레전드 이벤트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기사 오늘 대결이 무려 312번째 대결이라고 합니다 32번째가 아니라요 312번째 대결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대국수를 보여주고 있는 두기사 우승 횟수만 자그만치 300번이 넘는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두기사가 합쳐서 그런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대결이 만들어졌는데요 2016년 이후로 5년만에 두기사의 대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흑번 조은영 구단의 100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보시죠 이창호 구단이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인공지능 포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자주 드는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조은영 구단이 여기서 갈라치었는데 이 소리를 여기를 팠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마 이창호 구단은 또 이렇게 이창호 특유의 다 받아주는 이창호 정석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조은영 구단은 삼삼을 파지 않고 갈라치면서 예전 90년도 2000년도 두기사가 한참 전성기 때 많이 두어졌던 그 예전의 포석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무난한 포석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미는 것도 역시 아주 추억의 정석이죠 아마 지금이라면 여기를 붙이거나 또는 늘고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식의 정석을 뒀을 거예요 여기를 이제 붙이거나 붙이면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정석 있죠 이런 정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창호보다는 예전 정석을 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아가고 여기서 이제 귀를 지켰는데 이수로는 여기 지키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 지키고 삼삼을 파면 하나 밀어놓고 뭐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뭐 손을 빼고 두거나 아니면 흙이 이쪽을 젖히고 여기를 젖힐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정석입니다 예전에 많이 두었던 수죠 자 근데 조은영 구단은 실리를 선택을 했고요 두텁게 중앙을 처리하고 또 이쪽을 가니까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두 선수의 기풍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조은영 구단의 실리, 이창호단의 두터움 역시 변하지 않았죠? 하나 들여다보고 이어놓은 다음에 바로 또 예, 실리를 차지해 나갑니다 이렇게 두고 밀어가서 두텁게 처리를 하고요 붙여가고 하나만 붙여놓고 여기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게 참 이창호단이 세월이 흘렀어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게 이런 게 참 배울만 할 수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를 두면은 백이 바로 차단이 되죠 바로 봉쇄가 되거리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흙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를 붙여놓고 늘릴 때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잇으면 백도 벌려서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교환해놓고 이렇게 두는 게 좋은 행마입니다 붙여놓고 간 게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조은영 구단이 이 장면에서 엄청나게 잔고를 합니다 여기서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생각을 해요 자, 참고로 이 바둑은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이었습니다 여기서 엄청 잔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를 젖힐까 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를 두면 이은 다음에 다음 수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를 두더라도 딱 이어버리면 늘더라도 다 이렇게 둬서 백이 좀 실속이 없죠 자, 그래서 실전에 끊어가는 선을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긴 잔고 끝에 아마 이제 늘어가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쳐서 살리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창호구단도 단수를 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었는데 이수로는 이렇게 중앙을 단수 쳐서 연결을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쳐가는 자세가 실전보다는 백이 이 자세가 좀 더 좋았어요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냥 이어서 이 중앙을 처리하긴 했는데 여전히 백이 못 살아있고 흙이 또 선수까지 잡고 둘 수가 있게 돼서는 확실히 흙이 지금 바둑이 잘 풀렸습니다 예, 포석이 흙이 아주 잘 풀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형태는 손을 빼면은 요런 데가 선수가 되면은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은 요 움직이는 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또 지킬 수밖에 없게 돼서는 확실히 바둑은 이창호구단이 초반에 페이스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기사의 영어 예, 정말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토끼띠이 계속 만들어지죠 두텁게 두텁게 진짜 이창호구단 거의 질식할 것 같이 공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툭툭 그냥 봉쇄만 합니다 예, 그렇다고 아픔은 안 느껴져요 예, 정말 숨이 막힐 듯한 작전을 두어갑니다 이렇게 틀어 막아나가면서 엄청 두텁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백이 이제 살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칸을 띄었는데 여기서 이창호, 조은영구단이 제일 아쉬웠던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백이 이 한 칸 띈 수가 이 수가 두구두구 좀 아쉬워요 여기는 지금은 가감하게 손을 뺐어야 돼요 이쪽은 어차피 잡히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흙이 일로 잡으러 오면 여기가 선수니까 그냥 집이 쉽게 나고요 흙이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뭔가 붙여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단수치고 이쪽이 다 듣고 있어서 이러고 여기를 두게 되면 이 떼내는 것도 선수고요 이 흙이 이걸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둬도 지금 여기를 또 찔러서 잡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도 남기 때문에 흙이 이걸 지금 잡으러 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지금은 손을 빼는 것도 백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킨 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흙이 먼저 여기를 두게 돼서는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좀 좋습니다 젖히고 늘고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밀어간 장면에서 여기 다가왔죠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계속해서 흙이 좀 두텀을 유지하는 그런 바둑입니다 붙여가서 여기 중앙에 계속 신경 쓰이니까 여기를 끊어간 겁니다 이 중앙 백이 못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창화구단은 이 두텀을 활용해서 실리로 환원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단을 젖혀갔죠 이런데도 늘어서 가는 거는 찌르고 들여다보고 젖혀있고 또 여기 틀어막고 이러면 백이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2단을 젖히는 게 정수였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창화구단이 이렇게 끊어서 둘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AI는 처음에 이쪽을 추천을 했어요 이러고 붙여간다거나 여기를 둬서 차지하는 형태 이것도 흙이 좀 괜찮은 바둑인데 여기서 이창화구단이 가감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이 좋았어요 여기를 끊어서 뒤로 회돌이를 친 다음에 딱 막아갑니다 끊어간 장면에서 여기서 이 는수가 또 좋았어요 여기서 저는 그냥 이걸 늘어서 그냥 버리나 보다 했는데 이거는 별 맛이 없죠 그냥 깔끔하게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치는 거 하면 깔끔하게 죽어요 활용이 별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전을 한번 보시죠 이걸 늘어요 젖히고 단수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정확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이걸 두면 백은 살고 흙은 꽃놀이 패니까 이건 흙이 괴롭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감하게 버립니다 이 선택이 좋았어요 귀를 버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다음에 빵 때리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활용이 많이 됐죠 흙이 엄청 두터워졌죠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걸 밀어넣어서 이렇게 딱 들여다본 다음에 딱 막아가니까 이야 이대마가 이대마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 엄청난 공격력이에요 사실 이때도 저는 이 돌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딱 하나 따내놓고 이으니까 와 괴로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좋은 연구단이 여기를 뒀으면은 이 돌이 죽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를 뒀으면 일로 두면 나와서 끊는 게 있으니까 흙이 지켜야 될 때 이렇게 한 칸 띄었으면은 잘 보시면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흙도 못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은 백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흙이 여기를 빈삼각 두는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흙이 지금 그냥 산다? 그러면 그냥 여기도 살아요 예 이러면 그냥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를 두고요 이거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를 붙입니다 젖히면 일로 두고요 지금은 차단을 해도 이 끼우는 수가 있어서 잡으러 가지를 못하죠 백도 여기서는 이 치받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두면은 여기 들여다본 다음에 살아버리면 백이 죽죠 안에서 집이 안 나니까 백도 유일하게 좋은 수가 2수인데 이렇게 치받는 수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젖혀놓고 사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 흙은 끊어서 아 백은 끊어서 살 수는 있지만 느는 것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귀가 엄청나게 다치죠 귀가 사실상 거의 죽어요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백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이걸 다 수익기를 한 거예요 아 결국은 이제 조은연구단이 여기서 그냥 입구자를 뒀는데 이렇게 돼서는 흙이 들여다보는 수가 되면서 엄청 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예 요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교환하고요 이것도 선수성입니다 백이 살게 되면 여기를 젖혀서 이쪽에 있는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쪽 백이 못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은연구단이 여기까지 늘었는데 이때 아 이걸 잡으러 갑니다 사실 이때도 이창호 구단이 여기만 뚫었어도 바둑은 흙이 좋아요 예 살려줘도 바둑은 흙이 좋은데 야 이창호 구단이 이걸 잡으러 갑니다 예 정확한 수익기가 여기서 나오죠 예 이렇게 살려준 다음에 이 나를 짜 이게 준비된 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해드리자면 만약에 흙이 백이 1로 나와서 끊어버리면 그냥 요렇게 끊을 때 연결을 하면 여기와 여기와 맛보기라 아무것도 안되죠 예 이건 깔끔하게 그냥 백이 줍고요 실전에 여기를 이었잖아요 이때 나를 짜가 유일한 수입니다 만약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백이 요런 데 입구자를 놓아주고 이 안에서 사는 거와 끊는 게 맛보기가 돼서 이거는 못 잡아요 여기두면 여기도 살죠 예 그리고 흙이 잡으러 오면 여기를 끊어서 이 전체 흙이 못 살죠 이건 안됩니다 그런데 나를 짜가 준비된 수예요 여기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여기를 찔러도 빈 상관으로 나가고 여기를 둬도 연결을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백이 안됩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끼워 이어도 여기를 있게 되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딱 넘어가자고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라 아무것도 안되죠 아 진짜 이렇게 안될 수가 있나요 예 제일 원통한 게 이거예요 여기를 둬놓고 차단을 하면 얼핏 보기에는 흙이 죽어야 되는데 요 1선에 넘어가자는 게 선수입니다 차단해야죠 요렇게 두면 아주 이쁘게 살아버려요 여기는 집이 안나죠 아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요 예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뭐 끝이 났죠 이러고 이제 붙여갔는데 요거 끊어놓고 요렇게 한 칸 떼어서는 사실은 죽었어요 예 지금 조은영 구단이 마지막에 이제 다 해봅니다 여기를 둬놓고 이렇게까지 교환 넣고 이제 끊어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창허구단이 이 젖혔을 때 여기 지켰으면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럼 끊으면 그냥 단수치고 여기만 이렇게 뒀으면 예 그냥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죽었어요 그런데 이창허구단이 여기서 이걸 늘어서 받아주는 바람에 백두산운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백두산운수가 생겼어요 여기를 둬서 이 절묘하게 산운수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요기를 둬서 끊을 때 이렇게 쌍립 써버리면 이건 오히려 큰일나죠 자 그런데 살긴 살았는데 자 결국은 이 장면에서 조은영 구단이 돌을 던졌는데요 백이 끝까지 뒀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나가면 살아요 차단하는 건 이어서 4점이 죽으니까 백이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 흙이 계속해서 차단은 못합니다 거꾸로 흙이 죽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놓고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가 요 105점이 죽어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그러면 다시 후수로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이 흙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키면 지금 살긴 살았는데 너무 손해를 봤죠 이렇게 돼서는 집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살아도 어차피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이 장면에서 조은영 구단이 돌을 던졌습니다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정말 역사적인 레전드 매치인데요 312번째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은 이창호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기사의 기쁨이 잘 드러났던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조은영 구단에게는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중계로도 봤지만 실제로 인공지능하고 같이 이바둑을 봤는데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기보를 보여준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에게 정말 존경의 경이로움을 표하면서 오늘 하이라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